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성화학의 부채비율이 만 퍼센트에 육박하면서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는 분석입니다. 이 같은 재무건전성 악화는 베트남 등 해외법인의 부실 때문인데요. 효성화학은 지난 2018년 이후 1조 5천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베트남에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건데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효성화학은 올 1분기 실적으로 매출액 6,695억 원, 영업손실 45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영업손실은 2021년 4분기 이후 6개 분기 연속 적자를 보였습니다. 효성화학 베트남 공장은 수시로 보수 작업을 벌여 생산 물량을 제대로 만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효성화학 적자는 날이 갈수록 불어났습니다. 2021년 500% 되었던 부채비율이 올 1분기의 만 퍼센트로 증가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통상 기업 부채비율이 400%를 넘으면 경영이 어렵다고 평가합니다. 증권가에선 베트남 법인이 지난해 연말부터 공장을 정상 가동하는 점을 고려해 효성화학의 실적 개선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방 수요 둔화에 따른 TAC 필름 부진에도 견조한 LF3 시황으로 실적 상승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김현욱 AI 앵커였습니다.